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BJ진우의 줄서는 정책자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팬님들 한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아주 힘차고 멋지게 한주를 지내고 왔습니다. 아이고야 벌써 별풍선을 막 보내주시네요. 우리 BJ뭉치님 감사합니다. 러비우 감사합니다. 우리 뭉치님 요즘 제가 자주 뵈야 되는데 자주 못 뵙고 인사도 잘 못 드리고 하는데 뵙는대로 한참 선배님이시니까 제가 인사 꽉듯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우리 팬님들 한 분씩 한 분씩 입장하고 계신데 익상? 익상. 이 분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저는 한주동안 참 멋지게 잘 지내왔는데 우리 팬님들 소식도 좀 궁금했고요. 많이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첫번째. 아 이계상 의원님이시구나.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이계상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2기 선배님 반갑습니다.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제가 K상 돼있으니까 제가 그 이니셜로 봐가지고 잘 못 읽었습니다. 이계상 의원님 반갑고요. 자 본격적으로 정책자금 관련해서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순서 뭔지 아시죠? 첫번째 순서. 첫번째 순서가 뭘까요? 이계상 의원님 첫번째 순서 뭔지 아시나요? 음. 답변이 없는거 보니까 제가 빨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정책자금 코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인데 오늘 드디어 아 108번네. 하하하하. 자 오늘 드디어 음. 여덟번째 순서가 됐어요. 오늘 여덟번째 순서가 됐고요. 여덟번째는 n분의 1 전략과 풀빵 전략입니다. 두가지 전략을 동시에 어 약간 전략이 비슷하고 해서 동시에 이제 말씀 드릴건데 음. 이 전략이 뭔지 한번 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아기가 태어나면 초보 부모는 하여튼 모든 사랑과 관심을 첫째 아이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그죠. 저 역시도 그랬고 저는 이제 물론 아들이 하나만 있어서 어 잘 뭐 둘째 셋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첫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어 정말 애지중지 모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첫째 아이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무리를 해서라도 이제 뭐 각종 유아용품 장난감 뭐 이런 것들을 최고로 좋은 것들 막 세상에서 특별한 아이로 키우고자 하는 모든 정성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다가 풀빵 맛있게 생겼죠. 하하하 저도 먹고 싶네요. 자 이제 조금만 더 날씨가 이제 요즘 낮에도 아직 더워요. 그죠. 조금만 더 선선해지면 이제 풀빵 먹는 계절이 올 겁니다. 그래서 풀빵 맛있게 또 하나씩 사 드시고요. 음 풀빵 사 드시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전략을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저도 배고프네요. 자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정성과 사랑이 둘째에게도 분산이 되고 첫째에게 이제 집중이 이제 분산이 됩니다. 그죠. 또 그러다가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또 그만큼 어쩔 수 없이 분산이 돼서 처음에 첫째 아이에게 집중했던 그런 집중이 이제 드디어 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즉 즉 첫째 아이에게만 모든 것을 쏟아 부으려 했던 초심이 둘째와 셋째 에게 분산이 돼서 가는 거는 뭐 인지 상정이죠.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듯 우리 멘티 기업도 같은 위치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멘티 기업이 없다가 첫 번째 멘티 기업을 케어하는 어 초보 전문위원들에게 그 첫 번째 멘티 기업은 첫 아기의 탄생과 같습니다. 이 같은 원리로 지금 제가 이제 풀어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열정을 쏟아 부으며 온갖 정성으로 어 멘티 기업을 케어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정성과 기대가 크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이제 멘티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고 작은 실망과 무반응에도 그 기대와 정성이 큰 만큼 전문위원님의 낙심과 상처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심오하죠. 그죠. 어떻게 n분의 1과 풀빵 전략에 이런 심오한 뜻이 있을까. 그죠. 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지나친 정성을 가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가요 불극 현상이 이제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오늘은 두 가지 전략이라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이 아쉬워서 멘토를 찾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아쉬워서 우리를 찾고 이래야지 정상적으로 갈 텐데 버금잡이님에게 필요한 전략? 버금잡이. 아 버금잡이. 아 그런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버금잡이님에게 필요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쉬워서 우리 멘토를 찾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멘토가 너무 친절하고 관심을 보이다 보면 그거를 그냥 멘티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 전문위원회 과잉 케어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n분의 1 전략입니다. 비록 지금은 둘째 셋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다른 멘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전담 전문위원과의 관심과 배려가 어쩔 수 없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이 멘티 기업에게 전달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주고 케어하는 그 순간을 멘티 기업이 좀 더 아쉬워하고 좀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으려고 멘티 기업이 스스로 노력하게 하면서 끌려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n분의 1 전략입니다. 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나눠서 나눠서 줘야 됩니다. 물론 첫 번째 멘티 기업 하나만 있어도 둘째 셋째 멘티 기업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나눠서 이렇게 정성을 조금씩 분산해서 줘야 되는 겁니다. 있는 것처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n분의 1 전략입니다. 자 첫째와 둘째는 항상 막내에게 분산되는 부모의 관심을 아쉬워하며 본인에게도 예전에 부모가 주었던 관심을 좀 더 받고자 행동하게 됩니다. 자 멘티 기업을 이렇게 말 잘 듣고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고자 하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전담 전문위원님들의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기술 이게 바로 n분의 1 전략입니다. 아이고야 별풍선 감사합니다. 뭉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41기 진혁 의원님 반갑습니다. 자 한편 멘토와 멘티 관계의 협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는 많은 멘티 기업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근데 이때는 아직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썸타는 관계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여성과 연문이 있는 일명 카사노바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처럼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상대에게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 뭉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막 계속 별풍선 쏴주시네. 오늘 제 팬님들이 이제 오늘 술 약속 있다고 오늘 못 돈다고 카톡도 오고 또 일이 있으셔가지고 못 들어온다고 또 카톡도 오고 했는데 그분들 아닌데 오늘 이제 뭉치님께서 별풍선 이렇게 막 쏴주시니까 제가 이 방송하면서 별풍선으로 집 사는 계획인데 그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 뭉치님께서 계속 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즉 내가 더 많이 아쉬워하고 내가 더 상대를 필요로 한다는 이 모습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감출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단계. 즉 협약 이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전략이 풀빵 전략입니다. 풀빵 전략 협약 이전 단계에서 너 말고도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를 그 사람들이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내가 더 상대를 필요로 한다는 모습을 전략적으로 감추고 저쪽에서 더 아쉬워하게 만드는 그 전략이 바로 풀빵 전략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왜 풀빵 전략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풀빵 만드는 기계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이렇게 풀빵 돌아가는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뒤집고 뒤집고 하는 거. 이 여러 개의 풀빵 틀이 컴베어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하나의 풀빵 틀이 한 번에 풀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밑반죽을 깔고 덮개를 닫고 돌려서 다음 빵 틀에 덮개를 열고 이번에도 밑반죽만 깔고 덮개를 돌리고 이런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밑반죽이 이미 깔려있는 풀빵 틀을 돌리면서 풀빵 틀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은 거기에 단팥을 넣은 다음에 다시 덮개를 닫고 돌리고 그 다음 틀에도 마찬가지로 단팥만 넣고 또 덮개를 닫고 돌리고 하면서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건 붕어빵 만드는 틀 같은... 네, 맞아요. 붕어빵 만드는... 붕어빵 틀하고 풀빵 틀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돌리는 건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단팥이 있는 틀을 만나면 입반죽을 넣고 컨베이어를 돌려가면 이러한 작업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완성된 풀빵을 만나면 그때에도 바로 이제 바구니에 닮지 않고 틀을 180도 돌려서 골고루 풀빵이 구워지도록 하고 다시 옆에 틀에 옆에 틀도 상하를 바꾸어 돌리고 그 옆에 틀도 이렇게 뒤집는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충분히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풀빵이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바구니에 담게 되고 비어있는 틀에는 다시 밑반죽을 깔고 덮개를 닫고 컨베이어를 돌리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절대로 조급하게 컨베이어를 고정한 상태에서 하나의 풀빵을 틀에서 모든 공정을 한 번에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밑반죽, 단팥, 밑반죽, 뒤집기 이런 모든 공정을 한 번에 실행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비 멘티 기업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만남부터 우리가 협약에 이르도록 모든 것을 다 전달하려고 말을 다 해버리면 안 돼요. 아직 노릇노릇하게 충분히 구워지려면 더 많은 만남이 필요하고 만남의 단계에서 조금씩 진전하는 그 무언가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에는 멘티 기업 스스로 협약을 원하게 되고 협약을 통해 도움을 청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심사를 통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이때부터는 다시 우리는 n분의 1 전략으로 멘티 기업을 케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침, 저도 군침 돌아서 지금 침이 막 고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조금 헛돌고 있는데 n분의 1 전략, 풀빵 전략 이해하셨죠? 풀빵 한 번에 모든 걸 다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첫 만남부터 협약에 이르도록 모든 것을 다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만나면서 그 무언가를 제공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진전하는 단계를 만들고 이렇게 풀어가다가 협약을 통해서 도움을 청해오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또 n분의 1 전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니셜님들은 성함을 제가 알기가 어렵네요. 풀빵 n분의 1 전략, 풀빵 전략 이해하셨나요? 두 가지 전략을 한 번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올 것 같은데 n분의 1 전략은 첫 번째 아들한테만 모든 사랑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둘째, 셋째 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눠서 주는 게 n분의 1 전략이고요. 지나가는 나그네 풀빵 전략은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하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n분의 1 전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샛불도 당김에 빼라는 말이 있죠. 그런 속담이 있긴 하지만 절대로 멘토가 멘티보다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 협약을 종용하거나 협약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협약한 이후에도 모든 정성을 다 쏟아 부려해서도 안 됩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오히려 아니한만 못하다는 말인데 우리가 그래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고 모두 지금 이거 우리가 만약에 연애를 한다고 할 때 한 번에 그냥 다 주면 떠나요. 제가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주고 나눠주고 한 번에 밀당도 좀 필요하고 이런 건데 결국은 이게 바로 풀빵 전략과 n분의 1 전략인데 우리는 이 풀빵 전략과 n분의 1을 다시 한 번 새삼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위원님들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고 모든 걸 다 주려고 하다가 약간씩 문제가 생기는 영어들 발생하는 걸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서 오늘 이 풀빵 전략과 n분의 1 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별풍 당당님께서 밀당이 살 길이다. 밀당. 근데 밀당도 사실 잘해야 돼요. 타이밍 잘 보고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밀당이라기보다는 밀당은 나쁜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멘토 우리 R&D 지도사 전문위원들 입장에서는 밀당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멘토가 돼서 그 기업이 우리한테 정말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밀당이 전제적건 일단 이쁘고 이쁘고 잘생기는 거 이거 그런가요? 하여튼 하여튼 밀당은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밀당이라기보다는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그 기업이 우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일만 잘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정확한 1 2 3 5